테스토 550i의 언박싱 영상 테스토 115i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스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아주 견고한 테스토 550i의 케이스를 옆으로 눕히고 열어보겠습니다 케이스 왼쪽에는 테스토 550i와 스마트 프로브에 대한 퀵 가이드가 있습니다 퀵 가이드는 대기의 초기 사용 설정을 아주 간편하게 해줍니다 또한 테스토 550i와 프로브의 측정 정확도를 증명하는 교정 인증서도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오른쪽에는 테스토 550i 본체와 함께 두 개의 프로브가 있습니다 필요시 추가 스마트 프로브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스토 550i의 호스를 연결한 채로 케이스에 보관할 수 있어 휴대시 매우 편리합니다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시는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케이스 공간을 넉넉하게 제작했습니다 이제 테스토 550i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초 사용 시 몇 가지 간단한 초기 설정 단계가 있습니다 테스토 550i를 손에 쥐어보면 배기가 매우 컴팩트한 것을 더 크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뒷면에 있으며 별도로 제거할 배터리 보호 필름은 없습니다 바로 전원 버튼을 눌러 배기를 작동시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LED 등이 오렌지색으로 깜빡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토 스마트 앱이 설치된 스마트 기기와의 블루투스 연결을 위해 기다리는 것입니다 연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퀵 가이드에 아주 쉽게 나와 있습니다 퀵 가이드에는 QR 코드가 있습니다 이 QR 코드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스캔하면 테스토 스마트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QR 코드를 스캔했을 때 화면에 나오는 링크를 클릭합니다 저처럼 이미 테스토 스마트 앱이 설치된 기기로 스캔했다면 별도로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앱을 실행합니다 이제 더 이상 퀵 가이드는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 기기 화면을 보면 테스토 550i와 자동으로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D의 컬러도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메인 화면에서는 냉각 관련 측정값 데이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측정 가능한 냉매의 리스트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측정할 냉매를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또 자주 사용하는 냉매를 메뉴 최상단으로 순서를 올릴 수 있는 즐겨찾기 기능도 있습니다 이제 테스토 550i의 무선 온도 프로브 테스토 115i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프로브를 작동시키기 위해 먼저 배터리 보호 필름을 제거해 줍니다 그러면 곧바로 프로브의 LED 등이 오렌지 컬러로 깜빡이면서 블루투스 연결을 대기하는 상태로 돌입합니다 이것도 배터리 보호 필름을 제거하겠습니다 이제 두 개의 프로브 모두 블루투스 연결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프로브는 이미 자동으로 연결되었으며 두 번째 프로브는 지금 연결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측정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행각도에는 아무런 측정값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눌러 본격적으로 측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측정값 기록이 시작됩니다 그래픽 버튼을 누르면 측정값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버튼을 누르면 표의 형태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측정이 끝나면 스탑 버튼을 누른 후 세이브 버튼을 눌러 측정값을 저장합니다 측정값은 자동으로 보고서 형태로 배기에 저장됩니다 저장된 보고서는 PDF 혹은 CSV 형식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송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메인화면 좌측 상단의 전체 메뉴 버튼을 클릭하고 메저 버튼을 눌러보면 더 다양한 설정값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테스토 115i 외에도 다양한 스마트 프로브를 활용하여 냉각 및 가열 성능 측정 목표 과열도 측정부터 체정 유량 측정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냉각 및 공조 시스템뿐만 아니라 난방 시스템에서도 측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테스토 550i는 최대 150m까지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컴팩트한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테스토 550i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업무 효율이 크게 개선되리라 확신합니다 작은 크기, 큰 성능, 테스토 550i와 함께하세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ajud행스럽게 지원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한글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체 Франци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도 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 storm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